꽃이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와 진짜로 예쁘네요. 그래서 꽃구경을 하나 봅니다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꽃구경하고 있습니다. 크로커스 꽃이 이 송이가 지금 450송인데 활짝 다 피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예뻐요. 너무너무 예쁘고요. 집에서 꽃구경은 실컷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. 꿀벌들의 잔치예요. 우리 집에 꿀벌들이 잔치의 날이랍니다. 완전 꿀벌들이 맛있는 집이 푹 빠져 있습니다. 크로커스 꽃에 와 꽃송이 하나에 속에 3개, 4개씩 꿀벌들이 들어있어요. 찰칵 인증서 찍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파오세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. 와 꽃구경하세요. 예쁘죠?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청 예쁜 것 같아요.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 우리 집이랍니다. 엄청 예뻐요. 오 아자아자 화이팅 꿀벌들아 와 예쁘죠? 1분 영상으로 찍을라 그랬더니 벌써 2분으로 돌아가네요.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와 꿀벌들이 이쪽 저쪽에 와 완전 무대기로 앉아있어요. 2마리 3마리씩이 집에 크로커스 꽃 모종들 사서 집에 심어보세요. 이게 얼똥도 되기 때문에 그냥 밖에 있어도 된답니다. 이야 꿀벌들 엄청나네요. 꿀벌 구경은 실컷 하고 있습니다. 와 450송이 대단합니다. 철컥 인증서 찍었습니다.